현정이하고 제일 경쟁 상대가 누구였어? 그 유명한 우리 현정이. 고현정. 그때 선이었거든요. 그때도 뛰어났었죠. 현정이는 이미 소문으로 너무 독보적으로 예뻤고. 독보적으로 예뻤다는 거는 미스코리아 후보들 사이에 어떤 느낌? 분위기가 귀하잖아요. 고급지잖아요. 이렇게 우아한 게 싹 있잖아요. 그리고 자세도 애가 이렇게 가볍지 않아요. 지금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땐 내 기억으로는. 근데 친했었어요. 미스 서울 오현경 양은 올해 19살입니다. 170cm에 키에 52kg. 고현정 양은 올해 18살. 172cm에 키에 53kg입니다. 그때가 미스코리아 역사상 시청률이 제일 50%가 넘어졌다나? 나도 기억났던 거 같아. 본 거 같아.